서울 강남경찰서가 내일부터 연말까지 야간 시간대 강남클럽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마약류 등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과속이나 급발진 등 비정상적 운전 행태와 운전자의 동공 변화, 흥분 등이 발견되면 타액형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적극 단속할 계획입니다. 남은 종업장, 흥분 등장은 남은 종업장, 흥분 등장은 한글자막 by 한효정